경상북도는 내년도 국비 11조 9천억 원을 목표로 오늘 첫 보고회를 갖고 내년 국비 확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. 우선 올해 끝나는 대규모 SOC 사업을 대체해 한반도 허리경제권 프로젝트인 보령울진간 동서오축,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SOC 사업을 새로 발굴했습니다. 또 인쇄 전자제품 테스트베드, 동물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세계지질공원센터, 국립지진방제연구원, 국가인공지능센터, 향가문학관 건립 등 152개 신규 사업은 국책사업화가 되도록 힘을 쏟습니다. 기존 275개 계속사업은 계획대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. 경상북도는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국비 확보 전담 TF를 구성해 운영합니다.